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1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보실 종목은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70030입니다. 현대공업이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자체가 업사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그어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에 대한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차트 이렇게 추세라든가 지지구간을 조금 설정을 해두면 앞으로 여기서 빠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이 하당 부분에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을 하면 여기까지 좀 빠질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한번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 이런 차트에다가 본인의 보시는 차트에다가 이렇게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을 한번 그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전에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해당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만원과 만오백원 사이 만오십원과 만오백원 사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여기 하단 부분에 지지구간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명확하게 지금 돌파는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제목 자체가 만원과 만오백원 사이였다. 제목 자체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도로 매물 돌파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3분기 실적은 우선적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0억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매출액은 550억원으로 55% 증가했고 순이익은 38억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 이런 부분들 제네시스 브랜드 중심의 신규 차종 효과와 SUV 라인업 확대로 풀이된다. 코로나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는 산업 분위기 속에서 GV80 제네시스에 대한 판매량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수주가 좀 이어지면서 신형 투싼과 소렌토 SUV 효과가 두드러 섰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률이 7.2%를 달하면서 영업이익률입니다. 외형 성장은 물론 내실 다지기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분석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라던가 SUV 그런 브랜드 수혜가 좀 이어지면서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현대라던가 현대도 그렇고 기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장제, 사이드패드, 시트, 암레스트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대라던가 기아 같은 경우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제품들이다. 라는 부분들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향후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할 전기차종이 포트폴리오에 가세되면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전에 SUV 수혜를 떠나서 현대와 기아의 판매량, 전기차 포트폴리오가 증가되면서 미래 전략으로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도 수소차에 대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지적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현대공업, 태평양, 물산, 만도 이렇게 한중일 첫 자유물협정에 관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예상 수혜 업종으로는 자전차 부품 그리고 철강, 섬유, 기계, 코로나 용품 등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전차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RCEP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는 상황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 자전차 부품 쪽이 전기차 아무래도 전기차종의 포트폴리오를 가세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현대랑 기아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장제에 납품되고 있는 거 보니까 투싼이라든가 제네시스, 아반떼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K5, K7, 모하비 이런 기아차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사이드패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주로 좀 엮이는 상황이 오히려 이전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엄청난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이 좀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실적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새로운 국면 지금 현 국면에서도 상단 부분에 조금 더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좀 돌파가 되면 앞으로의 성장성들도 지금 같은 경우는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좀 반영이 됐다. 3분기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은 경우는 4분기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는 기대감들이 앞으로 좀 반영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 부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3분기이고 이제는 4분기 실적 전기차라든가 RCEP 뭐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현대기아차가 지금 판매량을 좀 견고하게 유지를 하면서 회복세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에도 관련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기아차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그리고 장전에는 유효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일참업효과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일참업효과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세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일참업효과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일참업효과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일참업효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여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물법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세일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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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